1, 2, 3, 4 형! 연애하니까 집중이 안 되지 딱 봐도 시험 망친 표정이네 그때 걔는? 아~! 헤어졌구나 거봐 내가 그럴 줄 알았다 근데 걔 왜 그러냐? 선별 좋아하고 눈깔이 띄었네 에이구 왜 이렇게 조심성이 없냐 에휴 나 아니면 누가 그나를 챙기겠냐고 밥이나 먹자 어? 오늘 확실히 토마토 스파이티네 누나는 토마토마토랑 토마토마토 중에 뭐가 좋아? 그니까 토 맛이 나는 토마토랑 토마토 맛이 나는 토 중에 뭘 먹을 거냐고 아니 토마토마토? 토를 먹겠다고? 당연히 토마토마토지 누나는 사람으로서 토가 먹고 싶어? 떳떳할 수 있겠어? 와.. 내가 토 먹는다니 진짜 참을 수 없어 그래도 그건 토마토잖아 잠깐 참으면 되지 재밌